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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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3.2.1 5.1 5.1 5.1 5.1 5.1 6.1 6.1 6.1 6.1 6.1 6.1 6.1 7.1 7.1 8.1 7.1 8.1 9.1 8.1 9.1 10.1 1.6 да 나머지 누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감성적인 공간에 또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도 지금 예전 금액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영광스럽게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네요. 평소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달라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항상 욕정적인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결과물 보다 좀 사는 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잘하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되게 아름다운 씬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의미를 하면 중요한 메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뭐가 좀 이른데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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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요리할까? bao gm 첫, 둘, 셋 운영, 휴대폰 야, 생명 준 줄지 못한다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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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경치! 형님! 와 이게 진정한.. 오 야 되게 오네 되게 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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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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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잡고 예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어떻게 내 옆에 정국이만 남았나? 긴장해서 러디 합션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definit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저희의 호수완이니까 열심히 음악과 호모어스를 준비해서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면 그것만 너무 명확할 것 같아요. 노래가 부른 일에 배경만으로 쓰인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안무, 저희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Love my sound, love your sound. Love my sound. Love my sound.